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맞죠 금요일 맞죠 자 오늘은 푸시어 크런치 스포트를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할건데요 35초 하고 25초로 치면 됩니다 맞죠 예 40세트 하겠습니다 준비 이때 속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적으로 하시고요 만일에 안되신 분들은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요 정말 내가 안되면 가슴을 대고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뛰우면 이렇게 웨이브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능력만큼 하는게 중요하지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자잘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다보면 늘게 되어있고요 운동은 가장 중요한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중요한거지 아무리 내가 운동이 좋다고도 내 능력을 넘어가면 오버트랜이 된다는거 오케이 휴식 두번째 동작은 크런치 동작을 하겠습니다 크런치 근데 여기서 너무 빨리 하는것 보다는 정말 배에 힘이 들어가게 오 모래가 묻었네요 오 그래요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준비 준비 이때 크런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를 너무 빼지 말고 배에 힘을 지속적으로 주고 하는거에요 보세요 서서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배를 지워 쪘다가 이런식으로 호흡은 올라올때 뱉고 내려갈때 마시면 되죠 자 35초 동안 내가 배에 느낌을 주고 가장 힘들게 하는게 관건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우리가 오케이 자 마지막 스쿼트 스쿼트 왜 스쿼트 안하는거에요? 인사 아 이게 끝이에요 미안해요 안죠